이렇게 교회가 연중 마지막 주간을 성서주간으로 정한 이유는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성서주간을 맞아 가톨릭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특집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은 무엇이고 왜 교단마다 다른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은 책들이란 뜻의 헬라어 타 비블리아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알려주신 게시의 원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제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경전은 교회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교는 크게 로마 가톨릭인 서방교회와 정교회인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인 가톨릭은 1546년 트렌토 공의회에서 바오로 3세 교황이 교령을 통해 4세기부터 대중 성경으로 사용해온 불가타를 표준 성경 경전으로 반포했습니다. 이는 보편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신약 27권, 구약 46권 등 총 73권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계약이며 구약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계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경전의 수가 교단마다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구약 성경은 39권의 히브리어 성경과 토비키와 유딕키 등 헬라우로 쓰인 7권을 더해서 총 46권입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와 유다교는 히브리어 성경 39권만 구약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리스 정교회는 히브리어 성경에 토비키, 유딕키, 지에서, 집해서만 더해서 43권을 구약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 경전에 포함되지 않은 문학 작품을 헬라우로 아포크리파, 즉 우리말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아포크리파는 감추어진 이란 뜻으로 성경 경전과 비슷하지만 영지주의 등 교회와는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정통신앙과 다른 오류를 전할 수 있는 외경을 전례에서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